안녕하세요. 김포티비입니다. 21년 1월 첫째 주 주간 리셋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강철군주, 살라딘경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어 내장이 싫어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급 장비를 주거든요. 이 4개가. 그러면 이 4개만 해도 최고급 장비 4개를 주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리의 맹약, 거점정령이 가장 쉽겠다. 모닥불에 둘러앉아. 그 다음에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도 뭐 강철깃발 플레이만 해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면 지적도가 추가로 올라가고요. 괴멸. 아, 이것도 뭐 운 좋으면 빨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명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게 될 에바레반떼 할머니. 에버버스가 뭘 가져왔을까요? 와, 이게 천원씩이나 한다고? 이게 천실버입니다. 감정표현. 차 쏟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천원실버? 천실버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한 12,000원 돈 되나? 현금으로. 자, 아틀라스 화물선이 800실버. 이게 메이달의 장식하는 운 좋은 느낌이라는 무기장식인데요. 운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디자인이 좀 낡았습니다. 낡았어. 예, 마음에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사진이? 어, 이 의체인데 요것만 너무 크게 나옵니다. 600실버고요. 평온한 의체라는 600실버인데 화면에 왜 이렇게 꽉 차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실버에 걱정 없어. 라는 감정표현. 어깨춤이죠? 으쓱으쓱. 알료고요. 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방어구보다 총에 했을 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 나는 알료들은 많이 있죠. 자, 시공입장이라는 전속효과. 450강의 가루고요. 한탄검에 장착하는 레테잡이라는 장식입니다. 1250강의 가루인데 기존의 장식하고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게 있나? 어, 이자나기 의체 2850강의 가루입니다. 되게 비싸죠? 의체가 참새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거 사시기 전에 뒤에까지 다 보고 사세요. 이거 세트로 열주먹검이라는 참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강의 가루에 보시면은 똑같이 시공입장이라는 걸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갑담보호막 파괴자 450강의 가루. 요렇게 좀 멋있습니다. 리프각성자 450강의 가루. 음, 서강이라는 알료. 40강의 가루죠. 녹색, 연녹색. 연녹색이 너무 튄다. 기온세탁. 옛날부터 있던 알료인데 40강의 가루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송해도지 40강의 가루요. 오멀론 운송유강 40강의 가루고요. 요 신발 위창이 꼭 나이키 신발 같네. 자, 700강의 가루의 뜻밖의 춤. 아, 이거 그 춤이구나. 하하하하. 아, 메로나님이 맨날 꿀렉대던 그 춤입니다. 뜻밖의 춤. 어우, 꿀렉꿀렉. 그 다음에 2500강의 가루로 열주먹검. 앞에 첫 페이지에서 팔았던 그 이자나기 의체. 고거하고 세트죠. 자, 앰뷸런스 LXXX라는 우주선요. 500강의 가루입니다. 굿셈빗에 장식하는 치명적 시스템. 1250강의 가루인데요. 이런 거는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탄검에 장착하는 레테자비? 그거는 좀 살만할 것 같고요. 자, 700강의 가루 판매 중인 크로스 스텝 셔플. 춤을 잘 춥니다. 이것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정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없었나? 와, 이거 금지된 얼굴도 없게. 1200강의 가루고요. 하이바 디자인 어떻게 안됩니까, 이거? 디자이너를 새로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하퍼의 의체. 어우, 이건 괜찮다. 오, 이거 2850강의 가루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자격의 방어구 장식, 뭐, 벼랑마 액세서리, 빛의 저편 무기장식 세트라 그래서 뭐, 구름강타, 한탄, 불그레 소나기 요렇게 팔고 있습니다. 실버로. 아, 이거 사야되나? 레테자비? 사지 뭐. 자발라 아저씨의 주간현상군. 음, 똑같아. 예, 군체, 백스. 어, 군체가 아니고 백스에서 바뀌었습니다. 공호로. 이번주 주간캐스트는 군체 150마리 없애는 것하고 공호, 공호속성으로 150마리 없애는 겁니다. 근데 강철깃발이 있는데 요거 덩달아 같이 하면 되죠. 예, 주간캐스트. 강철깃발 캐스트 하실 거면 샤크스 경한테 이거 받으셔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주간캐가 승리의 설렘. 요것도 괜찮네. 요거는 수월하죠. 양자역학. 어, 공호피해로 상대 없애는 거. 이런 건 좀 어렵죠. 자, 벤시는 유럽 대두존 정밀처치하고 뭐, 공격전 깸비 실현의 장. 벤시의 주간캐스트는 매주 가져오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라야 호손이주는 이번주 레이드 도전은 마지막 소원 같습니다. 마녀 찾아내기. 자, 방랑자의 주간캐스트는 깸비 진행하기하고 근면성실. 뭐,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요것도. 자, 그리고 최후의 일격 임무 수행 가능이라고 뭐, 하나 공지가 떴습니다. 까마귀는 시부아라스의 고위 집전사재가 꿈의 도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파괴하여 분노의 자손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영원히 막으세요. 오, 분노... 이 시즌캐스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까마귀를 만나라고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승천헌터. 까마귀가 작업대 위에 어지럽게 놓인 용도를 알 수 없는 장치들을 지적거립니다. 최후의 일격을 갈 준비가 됐어. 고위 집전사재가 꿈의 도시에 있다는 것까지는 추석할 수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미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빛의 운반자가 묘한 장치 하나를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 있군. 마지막 조각이다. 까마귀가 싱거 뒀습니다. 자, 거미가 늘 말하듯 영업을 시작해볼까? 자, 미끼를 마지막으로 한 번 업그레이드 하세요. 미끼 업그레이드. 새로운 퀘스트. 오... 미끼 개조 부품 및 업그레이드에서 개선된 추적기. 이것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미와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야, 이거 거미의 넋두리를 좀 듣고 나면 뭐 집전사재만 제거해주면 거미가 자기 방에 있는 무엇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석탑 미끼에 보면 이렇게 사냥감 개조 부품에서 고의 집전사재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최고급 장비를 준다고 돼 있고요. 우와! 최후의 일격이라는 퀘스트가 있고요. 추천 전투력은 1250. 공격전이 하나 생기는가 봅니다. 자, 일단 꿈의 도시. 아, 전령의 은두인지. 음... 근데 색감이 좀 바뀐 거 같죠? 전처럼 어둡진 않습니다. 자, 분체들이 막 있죠? 오... 여기다 미끼를 꼽는구나. 전에 꿈의 도시 이제 승천 갈때 자주 갔던 길입니다. 여기는. 오이, 뭐야? 나타났네? 어디 갔어? 오, 사라집니다. 유인, 유인하는데 제가 긴풀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오이! 여기서 또 때려야 되는구나. 자, 광클. 흐흐흐. 어, 사라지네? 어디로 가네? 여기 들어가면 되나? 뭐야? 응? 어, 들어갔다. 아, 이제 차음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이. 승천지역도 약간 무섭거든요? 거기도? 어이, 또, 어, 또 이동하네? 어허허허허허. 어? 오, 딜이 안 돌아가나? 여기 피가 안 따는 것 같지? 어, 탄 없다. 이번 총으로 때려서 잡아야 되나? 오, 되게 아프네. 근데 제가 너무 튼튼합니다. 이게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워로그로 플레이하더라도 왔더니 점프가 어색합니다 지금 되게 튼튼하네 아 여기서도 때려야 되나? 여기서 때려야 더 딜이 잘 들어가나? 오 자자 어두운 승천으로 또 들어왔구요 저기서 이렇게 딱 뛰어내렸죠? 흐흐흐 자 어디로 이렇게 도망갑니까? 아 뺑뺑이 돌리고 있어 응? 용사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탄이 없는데? 나 왜 탄이 안나오지? 호호 방어막 어이 탄이 없어 개조금 껴나? 검탄약 탐지했는데 왜 탄이 안나오지? 자 승천 저기로 갈 것 같애써 오오씨 뭐야 어 오고 오고 갑자기? 갑자기 이 타이밍에? 어잇 자 잠깐만 어이 뭐야 야 이거 자동소총 하나로만 싸워야됩니다 지금 탄이 안나와가지고 어이 쉽네 아 얘는 쉽습니다 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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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딜이 잘 들어가구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 자 또다시 미끼를 꽂고 아 저기 아 뭐야 그럼 그거 있어야되나? 아 그냥 보입니다 요거 원래 그 뭐 먹었어야 보이는데 어 어 승천 들어가면 무서운데 어 여기 아 아 여기 제일 싫어하는 승천 아 아 근데 희한하네 개조 부품을 다 꼈는데 어 검예비탄약 검수질까 어 왜 검탄약이 안나오지 이러면 안되는데 깃발이라도 꽂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 말도 안돼 지금 산탄총 탄약 밖에 안나옵니다 오 오 다행이다 와 탄을 안좋아 수월하겠다 어 뒤에 있었구나 자 근데 몰락자하고 군차하고 같이 다닙니다 얘네들 왜 같이 다니지 여기서 쏘면 별 있는데 여기서 때리면은 딜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들어가죠 아까 800대였는데 지금 현재 900 딜 쭉쭉 들어갑니다 음 지금 900 또 800으로 떨어졌구요 어 아 이때 공 쓰면 안되는데 안타깝네 아 여기서 쓰는게 아니었나보다 뭐 저 용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방어막 서비터 어 쉽게 잡고 요렇게 어 뭐야 갇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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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이제 때리면 되는구나 자 마무리 마무리 아 수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음 이제는 이제 고위집전사제를 사냥해야 되는가 보네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거미한테 다시 왔습니다 원하는걸 갖고 꺼져버려 아 건방지죠 그러나 원하는거 뭐 안주는데 음 보상으로 주는 저 네번째 표식이라는 비행기는 랜덤으로 주는가 봅니다 예 클리어하면 무조건 주는게 아니구요 저 클리어했는데 안 돌아왔거든요 자 이번주 유로파일식 지역은 아스테리온 심연이구요 제국 사냥은 전사 파일렉스를 잡으면 됩니다 최고급 장비를 주는 시뮬레이션은 민첩성입니다 민첩성 이거 뭐 갑부타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꼭 활을 챙겨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주 황원전은 발사기지에서 진행되는 황원전입니다 나보타를 추적해서 사냥하는 그런데 이 황원전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스터 버전의 황원전을 보면요 경의장비 강화프리즘 승천조각을 주구요 불웅덩이 처참한 시종이 불웅덩이를 생성하여 지속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용사중에 보호막하고 저지불가가 나옵니다 소모전 재생속도가 크게 늘어집니다 장비장기고 색깔맞추기 용사무리 추가용사 등장하구요 나보타의 방종이라 그래서 받는 전기 및 환경피해가 증가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첫째주 주간 리셋하고 사냥시즌의 캐스트 새로운 캐스트를 한번 알아봤구요 그런데 이때쯤 해가지고 경의무기 캐스트 하나 나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빛절을 출시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의무기 캐스트는 하나 정도 더 나아져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론니라는 분이 같이 앞에서 춤을 춰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춤은 아닌데 이렇게 풍겨온 수호자들의 일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론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